전국적으로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남에서 올 들어 처음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출현했습니다.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5일 완도에서 작은 빨간 진모기가 처음 확인됐다며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과 피부 노출 최소화 등 예방 수칙을 당부했습니다. 지난해 전남에서 채취한 모기 가운데 5.7%가 작은 빨간 진모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